동대문구 답심리 도서관이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9년 연속 선정됐습니다.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사업은 전국 도서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기획, 운영해 국민 생활 속 인문 가치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,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. 답심리 도서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 책을 통해 조선의 인물과 공간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에서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강연, 탐방, 후속 모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도서관으로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